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김원근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해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아홉 번째 시간에는 연꽃과 진흙의 상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현상과 본질이 있다. 현상은 변한다, 본질은 안 변한다. 그런데 현상은 상대 세계다. 본질은 절대 세계다. 그래서 이 진흙에 피는 연꽃처럼 현상 속에 피는 이 본질은 현상 속에 있지만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을 또 아름다운 이런 말을 저도 이 글씨도 제가 어디서 받아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에게 받아서 이 글씨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글자예요. 들어보셨지요? 처, 영, 상, 정. 더러운 곳의 처에도 항상 깨끗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은 현상입니다. 현상의 처에도 우리 본질은 항상 청정하다. 자, 여기서 이해는 되시죠? 이런 말이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이해하는 것하고 몸으로 체감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지금 우리 마음 치유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외우세요. 아예. 예, 외우세요. 본질은 본래 청정하고 현상은 상대 청정입니다. 이 말은 현상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상대적으로 함께 존재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러움은 없고 깨끗함만 있다. 이거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의 법칙은 음과 양이 항상 상대적으로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본래 청정인데 현상은 상대 청정이라는 이 말길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청정을 추구한다면 내가 청정을 추구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청정이 상대 청정일 수도 있고 본래 청정일 수도 있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너무 깊이 탁 들어가나?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청정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순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청정함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청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청정이 열심히 청정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결과 얻어지는 청정은 상대세계라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다시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상의 법칙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현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생멸법이라고 해요. 생멸법. 생멸법은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청정을 추구해서 만들었다. 청정해졌다. 현상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게 다라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우리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청정해져도 또다시 오염되고 청정해졌다 싶은데 그것부터 오염의 또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라면 이래가지고는 완성되지 않는구나. 청정이 불가능하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이 이게 다냐 이거예요. 인생이 만들면 부서지는 청정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해서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무슨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어떤 선거에서 당선되면 행복하겠지라고 행복을 추구해가지고 그 돈을 목표에 하는 돈을 벌었어요.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불가능하다면 이게 다라면 인생은 너무나 험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진흙에서 피는 연꽃을 발견한 거예요. 현상에서 피는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상대의 청정이 다가 아니라 절대의 청정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상대의 청정은 깨달음이 아니고 절대의 청정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이 상대에 물들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잠깐만 복습을 하면 마지막에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무대로서 이 공간 자체로서 이것이 물질적인 흐망한 흐무한 공간이 아니라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자리에 물질만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깨어있음이라고 하든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왜 우리가 놓치느냐 하면 너무 당련해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기를 자각 잘 안 되죠? 너무나 당련해서 우리들의 의식은 너무 당련해서 이 자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자기 자신이라서. 그러니까 머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지하는 것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아채기가 고집 버리세요. 제발 고집 버리시고 하란 대로 좀 해보세요. 이때 하란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감각.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톨레 같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톨레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 너무 당련한 거예요. 너무 당련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흔해서. 지난 시간 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 좀 깨달았으면 내가 이걸 검처럼 목숨보다 귀하게 이걸 생각하는데 확인하고 나면 항상 이거라서 일거수, 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 항상 이거라서 이 의식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것이라서 이것은 똥보다도 더 흔해서 검시법이라고 한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진짜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당련하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냥 쓰러지면 의식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식이 어디 변하느냐고요. 항상 이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본질이라서 물들지 않는다. 현상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요대목에서 결론을 내면 본질을 현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본래 청정을 내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다시 말하면 나의 현상은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요. 샤워하면 깨끗하지만 또 무슨 연탄 나르면 금방 금방 더러워져요. 더러워졌다가 씻으면 깨끗하고 하는 것이 현상의 법칙이에요. 의식은 여러분 의식이 연탄에 물듭니까? 안 들지요. 의식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의식에 페인트가 있긴 있는데 페인트가 칠해지나요? 똥이 묻나요? 의식한테 욕한다고 해서 의식이 그 욕이 의식한테 영향을 주나요? 그 무엇도 의식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본래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상대에서의 청정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두시라 이거예요. 왜냐? 그 가지고는 만들면 무너지니까 만들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요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템플스테이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나오면 어때요? 나와서 일상으로 회사 출근하면 또 도로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 청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청정이 있다. 본래 청정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더 이상 상대에서 청정을 구하지 않게 돼요.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제일 좋은 점은 지금도 이거거든요. 지금도 이거거든요. 지금도 이거거든요. 항상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구하지를 않아요. 따로 구하는 것이 마음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치 구 심 치는 어리석을 치 구는 구할 구자 심은 마음 어리석게 구하는 마음 무엇을 구하는가 청정을 청정이 어디에 내가 지금 없고 열심히 닦아서 닦아서 그때 가서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 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없으면 그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면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에게 있어야 진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진리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현상은 다 변하지만 깨어있는 이 의식만은 이 본질만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 의식이구나 하면 안 돼요. 아 의식이구나 하면 당신의 생각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본질을 잡는 것 지금 이해되세요? 아 의식이구나 하면 현상으로서 본질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원숭이가 장대로 달을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실제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있으니까 모든 깨달은 분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했어요. 깨닫고 보니 깨달은 나만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은 누구나 하셨어요. 이 말을 믿는다면 지금 내한테 있잖아요. 지금 내한테 없으면 가짜예요. 지금 내한테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있다. 이거 확인하자는 거지 따로 뭐 이거 이상의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본질은 본래 청정 현상은 상대 청정 무엇이 진짜예요? 본래 청정이 진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본래 청정을 깨달아야지 나는 지금 없고 나는 지금 청정하지 않아 up에 물들어서 전생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건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말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청정이라는 걸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생각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상대 청정을 유지하려는 헛짓을 멈추고 본래 청정을 깨닫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 치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업을 믿는 사람한테는 업을 믿고 전생을 믿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 돌아가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사실로 믿으면 계속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자성, 자박. 자기 밧줄로 스스로 묶인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가 있나요? 여러분 과거 있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내놓으시면 제 전재산 드릴게요. 과거 내놔보세요. 미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새겨들으시면 과거도 미래도 생각 속에만 존재해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이렇게 말짱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짱한 이 의식을 깨닫는 것이 포인트다. 이걸 안 하고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를 막 해가지고 난 지금 더럽다. 뭔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때 되면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하는 상대 청정은 헛짓이다. 상대 청정을 추구하는 것은 헛짓이다. 본래 청정을 깨닫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나의 본질이 깨끗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식 우리 소중한 자식한테 후배한테 열심히 청정 상대 청정을 구하라고 할까요? 본래 청정을 깨달으라고 할까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한 가지가 걸리죠. 그분들이 거짓말을 할까 사실을 말할까? 사실을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슨 같은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은 마음취를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상대에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서 노력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안 되는구나 를 깨닫고 내려놓았더니 멀쩡하게 여러분 지금 제 말 들으시는데 불편하십니까? 저를 보시는데 불편하십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죠? 본래 청정해서 그래요. 저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저를 보시다가 이 그림을 보시면 저와 이 그림이 오바랩 안 되죠? 청정해서 그래요. 무얼 봐도 오바랩이 안 돼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항상 새로워요. 새롭고 새롭고 새로워요. 왜냐? 의식은 새로워서 항상 난생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나 배워두면 좀 뿌듯한 영어가 있습니다. 할로 축괴 사자 교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은 중국 전국시대에 소국인 한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깔보느라고 한나라인들은 어리석어 하고 그런 고사가 많아요. 고사성어 그러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한나라에 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는 강아지마저도 어리석어. 그래서 할로는 한나라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한나라 강아지는 축 던진다 괴는 흑덩이 흑덩이를 던지면 한나라 강아지는 어리석은 강아지는 흑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용맹한 사자는 흑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문다. 지금 보세요. 사람이 흑덩이를 던지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흑덩이를 쫓아가고 용맹한 지혜로운 사자는 흑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강아지는 저의 움직임만 보고 사자는 움직이는 저의 정신 저의 의식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같은 말로 제가 지금 무엇이 본질인가 지금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할 때 어리석은 강아지는 아 의식이구나 이렇게 하고 용맹한 사자라면 의식이 뭘 말하지 중요하지요. 나도 지금 의식이 있을 텐데 아니 의식이 있지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지금 의식이 있는데 내 의식이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의식이구나 하고 넘어가고 사자는 의식 무엇이 의식이지? 아 이거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거구나 하고 여기서 캐치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는 현상을 쫓고 사자는 본질을 문다는 거예요. 다시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을 쫓아다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현상의 일어나는 그 현상의 실체 본질을 깨뚫는다 이거죠. 보세요. 나는 공기 속에 사는구나 이 말이나 나는 의식 속에 사는구나 같은 말이에요. 이 전체가 의식이에요. 의식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의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리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는 자기 의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먼저 그걸 깨달았어. 어떤 분이 깨닫고 야야 헛짓하지 마라. 잠시 뭘 이상을 찾는 거 그만두고 여러분 상대 청정은 이상이에요. 이상을 찾아서 무지개 너머에 오버드 레인보우를 찾아 헤매지 말고 멈추고 자기를 돌아봐라. 돌아보면 지금 물질 외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걸 아는 거죠. 그럼 이걸 깨닫게 되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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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나느냐 밖에서 나느냐 에서 이때 나를 현상을 나라고 한다면 육체가 나니까 이 소리가 밖에서 난다. 이건 어리석은 흙둥이를 쫓아가는 강아지가 되고 나의 본질이 나니까 현상은 바뀌어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본질이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은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이 의식이니까 이 의식은 어디까지 한정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자이안트거든요. 자이안트 전문용어로 마하라고 그래요. 마하 크다 이 크다를 인도에서는 마하라 그러거든요. 의식은 마하인 거예요. 이때 마하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상대를 벗어난 절대 절대 자체를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람이 공기가 움직인 것처럼 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다 의식이 음치금 의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현상 속에서만 살아서 이런 말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렵다 이래 어렵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강아지는 현상 속에서만 사는데 용맹한 사자는 이 흙덩이를 던지는 이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것 자체의 관심을 가지고 믿고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먼저 확인한 사람 말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분명하다는데 나는 분명하지 않아. 도대체 뭐지? 아니 의식이 있긴 있지. 그런데 뭐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지금은 막혀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에 생각에 벽에 지금은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집중하다 보면 이게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좋은 점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왜 마음이 치유되는가 보세요. 지금 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이 나온 거죠. 그러면 현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나요.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것도 내가 일어난 거고 나쁜 것도 내가 일어난 거잖아요. 모양은 좋다 나쁘다가 다르지만 본질은 다 나기 때문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등해지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신입생으로 들어간다고 하세요.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그 모임을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 사람은 내과야. 저 사람은 아니야. 보자마자 착착착착 가려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얘들은 조금 이상한데 하고 그러니까 그 하여튼 영화 제목 같은 우리는 순간순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가려요. 그리고 마음이 실제로 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 흙덩이를 쫓아다니는 강아지와 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것이 이 의식을 깨달은 사람이 저절로 눈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이 편하겠습니까? 모양은 달라도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알면 모양은 자유예요. 모양은 여러분 나뭇잎 하나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나뭇잎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비유를 한다면 꿈을 꾼다면 꿈 속에서 여러분 꿈 속에서 벌어지는 삼라만상이 모양은 달라도 다 꿈이죠. 사실 꿈이 의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양은 다 달라도 의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깨닫고 보면 이 세계도 지금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다양하게 한계의 의식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얻게 된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흑등이를 쫓아가는 개가 될 것인가 본질을 잡아서 확인해서 깨달아서 본질과 하나가 되는 사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강아지로 살았는가 그 강아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현상만 쫓아다니다가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만 좋다 그러면 헤에 그러고 누가 조금만 요구하면 그냥 바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빤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하고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쳇바퀴처럼 되풀이하는 주식이 오르면 좋다 그러고 떨어지면 막 실망하고 그런 감정이 부대끼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질을 깨달아요. 본질은 무엇인가 너무나 가까워서 지금 확인하지 못하실 뿐이지 그 본질이 아닌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본질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없다면 몰라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의 선배님들께서 이걸 발견하고 우리한테 물려줬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나는 나는 지금까지는 개로 살아왔다. 이대로 앞으로도 현상만 쫓아다닐 것이다. 지금 이 인연으로 결심해서 사자가 되자. 그러면 딱 하나지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의식이구나 하면 안 돼요.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의식이 뭐냐. 그럼 이 공부는 24시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24시간 의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돌아보면 이거거든요. 아직까지 딱 이게 안 됐어. 여러분 이 티에 하면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안 됐어. 자꾸 헛방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딱 딱 개합한다. 개합한다. 딱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면 자꾸 해야 자꾸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다음 범주 오류 범주를 카테고리라 그래요. 오류를 미스테이크라 그래요. 본질과 현상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공부의 요령이에요. 우리 마음치유의 요령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들으면 저 입장에서는 모든 질문은 100%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왜냐 깨닫기 전에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 속에서 본질이겠거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청정하다고 그러면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러면 깨달으면 본래 청정인데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 속에서 청정을 찾게 돼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어제도 어떤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 외국분은 아주 열심히 명상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명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명상이 던대요. 그러면 고요해진대요. 그럼 일종의 선정산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선정산매가 이번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거예요. 선정산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의 선정산매가 있고 현상에서의 선정산매가 있어요. 현상에서의 선정산매는 뭐냐면 선정산매는 고요함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요함에 들어갔는데 그 고요한 그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이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질까요? 아닐까요? 안 이어지죠.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을 입정이라 그래요. 입정. 선정에 들어가면 고요해요. 좋아요.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 있느냐? 여러분 선정을 제일 잘하는 것은 겨울잠을 자는 뱀과 곰이에요. 걔네들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봄 되면 깨어나와야 되잖아요. 입정하면 고요하지만 출정. 선정에서 나오면 그 선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칙이에요.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상계 속에서 선정을 추구하면 그 선정은 상대적인 선정이라서 입정 다르고 출정 달라요. 이해되죠? 템플스테이 가면 고요하지만 다시 시장통에 나오면 다시 어지러워요.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외국인이니까 한국은 조금 더 깊은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선정도 있고 그런데 본래 선정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선정 본래 선정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본래 선정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옛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깨달은 분들이라는 소리는 상대 청정은 뱀이 들어가는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정은 상대 선정은 뱀이 들어가는 선정이다. 그것은 겨울 잠을 자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지만 봄되면 다시 깨어나온다. 그런데 본래 선정은 나가 대정이다. 그러니까 뱀이 들어가는 소정 작은 선정 그런데 본질은 그 자체가 나가라는 말은 인도 말로 용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는 용을 나가라고 불러요. 여기서 뱀과 용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현상은 뱀으로 상징하고 본질은 용으로 상징했어요. 뱀이 들어가는 선정은 현상에서의 상대 선정이에요. 용이 들어가는 선정은 나가 대정 큰 선정이라고 해서 우리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 대정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들지 않는다는 도리거든요. 현상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본질을 깨닫는 것하고 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않는 것이 범주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본질하고 현상은 차원이 달라요. 진흙 속에서 진흙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본래 깨끗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연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자, 애가 다를까요? 아니죠. 어른하고 애가 다를까요? 아니죠. 흑인하고 백인하고 우리 황인하고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본질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본질 이 본질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본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이 자기예요. 자기. 진짜 자기. 본질이 우리들의 진면목이에요. 진면목. 진짜 자기. 그러니까 이 진짜 자기를 우리가 깨닫는 것하고 현상에서 선정에 들면 무너지고 들면 무너지고 그걸 끝까지 반복하다가 끝내 안 되는 것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선정에 들지 않은 적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현상에서는 자유. 현상에서는 자유. 본질은 항상 선정. 이게 참 귀한 특히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것이 잘 남아있는 기중한 전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질문이에요. 이 방송을 보신 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시간의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지만 시간의 본질은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느리고 또 지금도 또 느리고 언제나 늘 뿐이지 의식만 깨어있으면 다시 말하면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뿐이 없어요. 늘 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 지금도 늘이잖아요. 우리말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오 늘이구나 하는 것이 오늘이고 투데이고 하 늘이구나 하니까 하 하는 감탄사잖아요. 하늘 보고 늘이구나 하는 게 하늘이라고요. 우리말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이잖아요.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이 하느님이 지금도 깨어있는 이 늘인 항상 늘이면서 항상 여기면서 항상 깨어있는 이 이 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늘 뿐 이런 말을 들었어. 시청자가 이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질문해 오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늘 뿐이라면 유네는 없는 겁니까? 하고 질문해 온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상황이 영원한 현재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고 그러면 유네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이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네는 현상계에 있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유네가 있죠. 인과가 있으니까. 현상계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환영과 같다는 거지. 그러나 있다고요.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법칙은 유네가 이것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본질에는 이 본질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생각 속이에요. 여러분 유네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의식밖에 없고 이 본래 청정한 이 의식의 세계에는 영원히 이것뿐이에요. 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흐르는 시간은. 그러니까 유네가 없죠. 이게 유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치유가 유네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조금 좋아져보자가 아니고 그것도 마음치유지만 그건 상대적인 공부고 우리들이 하는 공부는 이걸 깨닫게 되면 유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 질문하신 분한테 유네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생각하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만 안 하면 여러분 생각만 안 하면 지금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뭐가 모자라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 나한테 뭐가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는 범주 오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이거 여러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도 이런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 하면 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학생으로서는 참 학생이에요. 정말 법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온갖 법문을 다양한 법문을 다양한 종교 다양한 학문 다양한 모든 법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사회에서 있던 직업도 관련된 일이고 해서 정말 많은 법문을 들었는데 그 모든 법문의 마지막 결론은 본질을 깨닫는 것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문을 듣는 동안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여러분도 지금 이 프로를 보시잖아요. 이 프로를 보시면 의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소화가 안 될 게 있다는 거죠. 소화가 안 되면 왜 소화가 안 되냐 하고 자꾸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그 질문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범주 오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본질을 상대 속에서 찾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오류예요. 마음치유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본질을 상대 속에서 찾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시간이 넓을 뿐이라면 윤회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선생님의 질문 자체가 범주 오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을 푸시려면 선생님은 지금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해가 갑니다. 현상밖에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푸시려면 선생님이 본질을 깨달아야만이 그 질문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에너지 삼아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인정하십시오. 아직까지 선생님은 본질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돌아보면 아직도 현상은 알지만 본질은 모른다.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답을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선생님 자체입니다. 옛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묻는 그것이다.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참 거시기하네.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말로 나오는 순간 현상이 되어버리니까. 본질은 이렇게 스스로 자각해서 분명한 건데 이걸 표현하면 벌써 언어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다. 이거죠. 이 카테고리가 달라서 이거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열 번째 시간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내가 이 강의가 이해 안 된다면 아직까지 선생님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현상계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간극 미스테이크 이거를 홀이 유차하면 천지형격이라 특검만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현상과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본질을 모르고 있다. 현상은 귀신같이 한다. 현상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나 본질은 모르고 있다.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답답하실 거예요. 이 답답함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정신의 벽이에요. 이거 뚫는 게 진짜 마음치유의 골수예요. 감사합니다.